유해진의 히터가열스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매주 인사할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김상욱의 아 인생 청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외동포 여러분, 국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 언제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유해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은 이미 지난 옛일이지만 나에게도 좋은 시즌이 있어 이제는 후회도 후회도 소용없지만 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청년이 되고 싶어 내 나의 황홀길을 접어들고 보니 인생의 가부함을 느낄 수리 아직도 나는 나는 알 일이 너무 많은데 잡을 수 없는 그 세월이 세월이 미워 미워 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허무해 이렇게도 세월이 빨리 흘러갈 줄 정말 못하네 이제는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지만 갈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옛날로 가고 싶어 아멘